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코스모스 TV를 구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열어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앱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 앱을 열어주세요 유튜브 앱을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가장 위에 있는 이 마크를 눌러주세요 화면이 바뀌셨나요? 그리고 가장 위 빈 공간에 코스모스 TV를 검색해주세요 한글 또는 태국어나 몽골어, 필리핀어로 코스모스 TV라고 치고 나서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문화종합복습센터의 화면을 눌러주세요 그럼 코스모스 TV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의 위쪽에는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독 신청이 끝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스모스 TV 구독은 결코 유료가 아닙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증이라고 표시됩니다 이제 구독 신청이 끝나셨으면 바로 옆에 있는 종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이 종 모양은 코스모스 TV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모든 알림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셨으면 이제는 좋아요를 눌러보겠습니다 좋아요 마크는 엄지척입니다 보시고 싶은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화면 밑에 있는 엄지척 마크를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아주 쉽죠? 이제 여러분께서는 코스모스 TV의 구독자가 되셨습니다 코스모스 TV 방송 제작 후원 안내입니다 여러분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코스모스 TV는 한국과 일본, 태국과 필리핀, 그리고 몽골 방송 등 5개국으로 제작 방송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작비는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방송 제작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화면 아래 작은 삼각형을 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각형을 터치하면 방송 후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체크마크가 된 부분을 다 채우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방송 후원이 됩니다 이 때 추천인 단체란에 반드시 코스모스라고 쓰시던지 아니면 TV라고 써주세요 한국에 사는 다문화 가정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제도 만나 뵀었는데요 어제는 코스모스 TV 매력적인 그녀한테 이래 배달았어요 하고 만났죠 네 그리고 저희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는 어네스트와 문영양이 함께하고 있는 다문화 청년들의 이야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시청하고 계시죠?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저희한테 제언하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재밌다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 장모님, 숙모님, 고모님 다 모시고 오셨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2월 5일에 발표된 일본의 코로나 대응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귀국 또는 입국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내용인데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항 검역에서의 검사가 있습니다 또한 14일간 대중교통 미사용과 자택 숙박시설에서의 대기 그리고 위치 정보의 보존 등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디 타로모모님 네 채팅창에 글 남겨주셨네요 하하 역시 본방사수 네 본방이 최고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검사 증명서나 서약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소가 확보하는 숙박시설에서 대기해야 함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도 14일간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공항까지 마중 나오거나 아니면 렌트카를 수배해서 직접 운전해서 거주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 숙박시설에서 14일간 대기한 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신종사기에 대해 주의할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택배지입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로 인해서 택배기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를 가지고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차를 택배지입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를 모집하는 모집 광고를 보고 택배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럼 모집할 회사에서는 택배지입 차량을 구매하도록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모집하는 회사에서는 설명회에서 택배할 고객은 손님은 회사에서 알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문화에는 택배지입 차량을 사게 된 채 채무만을 남기게 되어 생활은 더 공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택배지입 사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아이디 썸기프트님 좋아요 굉장히 많이 눌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가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읽어드리고요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타로모모님 택배차를 파는 사기네요 네 속지 맙시다 아이디 타로모모님도 다문화인이신 것 같은데요 택배차를 파는 사기 저희가 지입 차량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고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소식도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번 세 번째 소식 역시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휴대폰을 통한 신종사기 스미싱이라는 사기입니다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공짜로 준다는 말로 상대방을 현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최근에 북한 도발 위협까지 사기 이용하는 등 스미싱 기법이 갈수록 도요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잘 모르는 다문화가정 다문화인들은 더욱 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스미싱의 대표적 유형이 휴대전화 소액결제입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의 경우 악성 앱을 통해 코드가 휴대폰에 설치되면 휴대폰 소액결제 시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인증번호 입력과 같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용자들은 청구서가 올 때까지 결제 사실을 모르다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스미싱 피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버거 햄버거 무료 쿠폰 도착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을 했습니다 15만원에 결제가 되었다는 경우가 있었고요 땡땡 아이스크림 할인 쿠폰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내용을 보려 했다가 실행이 안 돼요 그냥 삭제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34만원이 청구되었다는 등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스미싱 사례는 동창회 모임 장소 약도를 보낸 것처럼 위장한 스팸 문자로 이 스팸 문자를 통해 설치된 다운로드 앱은 유포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실행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클릭만 해도 악성 앱이 설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운로드 할 때 국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앱의 공식적인 것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통해 앱 설치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성 앱이 바탕화면에 은닉된 채 설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메뉴에서 환경 설정, 응용 프로그램 관리, 다운로드 경로를 점검하여 본인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앱의 경우는 반드시 재빨리 삭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스마트폰 이용자 안전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 환경을 사용자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제 차단입니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행함으로써 악성 코드를 설치를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이러한 스팸문글을 미리 등록해서 스마트폰에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들은 절대 클릭하거나 열어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클릭되지 않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문화인 뿐만 아니라 저희 내국인들 그리고 선주민인 한국인들, 외국인들, 유학생들 모두 이런 신종사기 수법인 핸드폰을 이용한 스미싱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저희 잠깐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있을까요? 댓글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올려주셨어야 하는데요 저희 여기 인터넷 환경이 조금 불안정해서 코스모스 TV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소식도 잘 들으셨나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댓글 올려주시고 계신가요? 진짜 여기 인터넷 환경이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댓글창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요 사라진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소식을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올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채팅창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주 저희 방송에 참가해주시는 아이디 타로모모님도 뭐라고 올리셨는지 궁금하고요 자란다님도 계셨는데 저희 방송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마지막 소식도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소식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소식은 다문화종합복지센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사례관리사들도 각 시군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생활 밀착형으로 활동을 진행되고 있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지난주에 여수 지부에서 다문화가정 이세애들과 아버지들이 함께 떠나는 제주도 올레길 탐방에 나섰습니다 바로 자전거로 올레길 탐방을 떠났습니다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영상으로 전해서 여러분이 만나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저희 준비됐으면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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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수 까미노끼를 중심으로 해서요. 한 달에 한 번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다문화 가정 2세와 2세들의 화이팅하는 모습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알파고 신하 씨를 인터뷰 했었는데요. 그 알파고 신하 씨의 회사에서 주최하고 있는 바로 쇼미더 애국가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불러보는 유튜브 오디션 쇼미더 애국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총 상금 400만 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인으로서 여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해 보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저희 나라 애국가, 다문화, 가정, 다문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들어본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아 나 촬영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스모스티비로 연락을 주시면 촬영과 함께 편집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 애국가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라이브로 바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